강아지의 작품 아이돌이 정답 신속극지의 주인공이 된 답세븐 여러분 축하합니다. 영상 만들어. 장난. 어떤 영상? 팬들 썬 얘기하는 영상. 제대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비밀스러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깜짝이지? G-O-T-S7 J! 자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영재 스테이지잖아요 다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아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온 것처럼 연기를 좀 필요하네요 그런 다음에 영재가 여기서 연기를 해야죠 자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 큰 여자친구 역할을 맡으러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연기! 레디 액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휴! 엄마! 엄마! 엔진! 야! 야! 어머! 어머! 그냥 웃으라고! 아 그냥? 웃어! 이렇게 웃어! 레디! 액션! 컷! 아이씨! 아이씨! 저 힘듭니다! 에이 힘듭니다! 다들 힘듭니다! 자 갑니다! 레디! 레디! perm dancing 왠지 정말로 공화을 위한 노래 잠시만 뒤에 엔진!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웃지마 웃지마라고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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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라고 웃지마라고 왜 왔어 지금 여기 내꺼를 찍어야 되는데 주인어 백설공주? 몰라 아라 스노우와이트 그거를 내가 이길거야 그거를 연기를 해주면 돼 아니? 그건데 왜 우리 연기해야지 그치 계속 그렇게 됐어 이제 유명한 선택권이 없어 캐릭터로 나눠서 마크 형은 백설공주 프린세스 하면 돼 나는 그 일곱 명이야? 일곱 명이랑 그 못된 아줌마 마녀도 해줘야 돼 나 마녀야? 응 그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설공주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잭슨과 마크가 배우인데요 기대해 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왕국에 살결이 누구 것처럼 곱고 하얀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백설공주는 어릴 적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백설공주를 위한 새엄마를 얻었어요 백설공주 다이아몬 그 오두막집은 일곱 난장이들의 집이었어요 첫 번째 심술 난장이예요 헤헤이 왁사난쟁이예요 3. 행복난쟁이예요 4. 졸린 난쟁이예요 5. 부끄러운 난쟁이예요 6. 재채기 난쟁이예요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너 좀 그만해라, 알았어 7. 멍청이 난쟁이예요 네,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예요 집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화가 난 왕비는 화가 난 왕비는 복이 든 사과를 들고 면장을 한 채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왕비가 준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는 잠이 들고 막았어요 1. 딸기 그때 마침 말을 타고 지나가던 왕잔이 3. 왕비가 준 사과를 5. 장르 올해 뽀뽀를 했어요.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 왕자와 백설공주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 진짜 백설공주. 난쟁이라. 나 역할 왜 이렇게 많아. 형 하나 역할 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엔지 다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하나 하나. 제가. 까뜩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뭐 하는 거야 지금. 20년 생각하다가 얘기해 줄래요. 욕심 내줘야. 나. 아이돌이.